윤대통령이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장 큰 지적이 젊은 사람들을 깨우친 겁니다. 특히 바이탈학과 필수의료가에 가서 한번 몸을 던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젊은 분들을 다 깨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를 깨웠는가 하니까 전공이 들어 깨웠지만 의과대학생들을 다 깨운 겁니다. 의과대학생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 의과대학에 들어올 학생들도 다 깨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강명을 찾아준 겁니다. 윤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필수의료가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청난 치적을 윤대통령이 한 겁니다. 사실 윤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지금까지 별로 한 게 없고 앞으로는 더더욱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냥 가오잡다가 맞추고 나갈 겁니다. 잘하면 인기 채울 거고 잘못하면 인기 못 채우고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걸출한 게 더 이상 젊은 의사들이 바이탈과를 지원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무형 자산, 바이탈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명을 구해봐야겠다. 그거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 겁니다. 그게 일종의 인프라인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못 보지만 저는 엄청난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윤석열 이렇게 하면 필수과를 완전히 붕괴시킨 사람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젊은 의사들이 그동안 뭘 갖고 있느냐. 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세월을 겪고 나면 좀 노회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다 젊은 날 하면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에 순수함이 있거든요. 젊은 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젊은 날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젊은 날을 되돌아볼 때는 정확하게 뭡니까. 국가와 민족이 더 융성하고 발전하는 데 힘을 더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사들은 더 심할 겁니다. 그렇게 바이탈학과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젊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저 연배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들 때가 많이 묻어 가지고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당신이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젊은 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따부신 게 뭔지를 여러분 한번 보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를 여러분들 의료계에서 초토화시켜버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의사분들이 많이 보는 젊은 의사분들이 청년 의사입니다. 여기에 오늘 최고 뉴스가 사람 살리겠다는 꿈을 부셨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국회에 전한 말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열 십여 명의 여러분들 전공의하고 이런 분들의 발언을 공개를 한 겁니다. 왜 필수과를 선택했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병철 변호사께서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생 19명의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전공의들 이야기를 들어본 겁니다. 참 궁금했거든요. 국내 여러분들 좀 그거 아신 분이 계시면 사직한 전공의들 불려서 여러분들 얼굴을 조금 가리더라도 이야기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전북대 병원 산부인과 1년차 전공의 A씨 사직서 제출 전날 첫 분만을 받았던 아기의 촉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외 산소과를 선택한 전공의들은 돈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 사명감과 애정이 들 때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때가 묻은 어른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때가 묻었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세월과 함께 때가 묻은 사람들은 자기의 젊은 날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가슴에 점여들 겁니다. 돈 안 되는 것 알면서 이런 선택하는 지금 나이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젊은 날에는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부신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부셔버린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는데 왜 가냐? 이런 젊은이들이 필수과를 많이 갔던 겁니다. 전공의 B씨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꿈을 꿨습니다. 힘든 일 너머의 보람을 찾고 싶었지만 낙숙과라는 조롱은 그 보람을 철저히 부셔버렸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로 패키지나 악법으로 전문의로서의 미래를 짓밟았습니다. 미래와 보람을 뺏긴 전공의들 할 수 있던 것은 그냥 사짓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가 묻은 어른들은 낭만적인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화대 병원 내과 전공이었던 C씨. 내과를 전공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미용하는 의사를 때려잡으며 패배자들은 낙숙효과로 바이탈가로 갈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며 주 120시간을 참고 이랬던 노력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전공의들은 낙숙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모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을 사용했던 박민수나 조기용 장관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여러분들 오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의사를 정가시켜서 하면 위에서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낙수효과처럼 필수의료카와 지방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모멸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과 전공이 D씨는 감정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게 우선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힘든 일에도 사명관으로 선택한 과인데 조기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의사로서 명예를 짓밟고 악마화 했습니다. 이에 수련현장으로 복귀할 의지를 전부 내려놓게 됐습니다. 조 장관과 박차관의 진실된 사과와 징계, 반헌법적인 명령으로 취업을 제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모진 일을 한 겁니다. 그냥 짓밟으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짓밟으면 그냥 짓밟은 대로 짓밟힐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본인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마치 통칭의학과 전공인 이 시 개인의 과실이 없는데 과중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 직구는 의사가 유일무이합니다. 필수의료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스스로를 갈아내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소송에 한 번 걸리면 과실이 없는데도 매도근을 배상해야 됩니다. 필수의료 종사가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할 약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대 사직 여름 한 분입니다. fc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직접 사람을 살리시는 과를 하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나 과실이 없어도 의료소송을 피할 수 없겠다는 것을 깨닫고 피부가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사직한 전공의 fc 중증의료가 기피가가 된 것은 봉급이 아닌 소송입니다. 소송 위험을 줄이는 게 미래의 중증의료를 살리는 마지막 방법이며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도 병인해야 될 것입니다. 전공의 gc 언급의학과 한자를 위해 언급실에서의 법적 위험을 완화되어야 됩니다. 법적 위험이 완화된다고 해서 한자를 대충 진료할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송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한 의사들의 방어질루와 처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 한자에 대한 전원 전문의 이탈리안상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영상의학과 hc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전환할 핑계로 pa 진로지원인력중심병원을 지금 만들려고 구상 중입니다. 대학병원의 주니어 스태프들은 이미 사퇴 전부터 넘쳐나는 업무와 논문 스트레스 등으로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윤 정부는 여기에 기름을 부어 전문의를 병원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은 허상입니다. 현재 복귀한 전공의 수인 1500여 명보다 이탈한 전문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이미 망가졌지만 남은 의료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본과 4학년 IC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의사를 악마하는 정부와 언론 댓글을 저는 봤습니다. 정부가 산산조각 낸 환자와 의사의 관계 의료 시스템 속에 더 이상 소신 있게 사람을 살릴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보는 게 두렵습니다. 설령 정부가 이번 정책을 처리하더라도 매번 말을 바꾼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의대생 제2시 조기용 장관과 교육부 이지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돌아오라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가 2월에 이어 7, 8일에 여전히 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유급할 상황인데 대책이 있긴 한 건가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방송이나 인데스 라이브로 누가 좀 하면 훨씬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란 것은 대충 예상했지만 그대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참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도 악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했고 우리는 의료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카르텔을 깨부셔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가정스럽습니까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윤 대통령은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온 겁니다. 위를 향해 가지고 출시를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본인 자신이 순수해야 이게 순수한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런 시끄먼데 순수한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긴대로 보이는 겁니다. 인간이. 그게 역설입니다.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이 기사를 보고 한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들어야 되는 거죠. 본인 5년 3차 권역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항상 저만큼은 환자 편이고 싶고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이 되고 싶어 응급실을 전공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응급실 쳐다도 안 볼 예정입니다. 전공의 5년 차 3차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한 분께서 그냥 쉬어가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내과 전문의입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 극복의 레버리지라고 생각해서 의과대학에 지나겠습니다. 소위 바이탈뽕에 빠져서 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종합병원 과장을 거쳐서 지금 개원이 25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부채가 7억이나 됩니다. 빛 좋은 개살구 처지지만 아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는지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의 가업을 잇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 의대로 진학을 시켰습니다. 국내의 내과의사로는 장래의 가장 노릇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학이라고 들어와 있는 아들이 의사가 된 이후에 국내로 복귀하였다고 싶다 하길래 기왕에 탈한국 했는데 돌아오지 말라고 쓸덕 중입니다. 일본에서 의사로 살아가더라도 가업을 잇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장 이야기입니다. 현직 의사가 아들한테 조언할 때는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조언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진심이 담겨 있을 겁니다. 아들을 탈한국을 시킨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한 가끔 제가 소개한 1955년생 의사 선생님 이게 의료소송이 이렇게 일어나네요. 의료소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적어놓으셨네요. 2017년에 왼쪽 팔의 근육 뇌 종량을 제거해주고 환자의 혹이 신경조종이며 큰 편이었는데 이럴 때 만지면 통증이 보통 있는 크기였지만 그 환자는 통증이 없어서 쓸데없이 90만원 들여서 MRI를 하지 않고 확실히 지방종은 아니고 20가지에 30가지의 연조직 양성 종량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2015년에 처음 내원했다가 빨리 커지는 것 같다고 암이 걱정된다고 빨리 수술해달라고 해서 수술을 시작하니까 팔에 세 개 신경 중에 정중신경을 싸고 있는 막에 생긴 신경 초종임을 알았고 수술하면 진단이 되었고 그때 하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손이 절인다고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 만에 수술 전에 MRI를 하지 않았고 설명을 아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사가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해서 2심, 3심 하려다가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추가 소송을 포기하고 1억 5천만원을 주고 말았습니다. 요즘 소득으로 따지면 4년 동안의 소득을 다 준 셈입니다. 이러니 몇십만원짜리 7월비를 받고 그 큰 돈을 주었으니 누가 그런 수술을 앞으로 하겠습니까 그래 저는 10억대는 아니라고 주변의사들이 다행이라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송하는 겁니다. 이제 뭐 사는 것이 좀 더 팍팍해지니까 소송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를 더 편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위험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철두철미하게 방어질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이 어떻게 의사분에게 가해지는 거를 오늘 아주 생생한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